5월 14일 AM매니지먼트와 함께하는 AM 리포트 라이브 11시 57분 지나고 있습니다. 송승재 애널리스트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2억 합니까?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언제 2억 가요? 언제요? 아니 뭐 2050년에 2억 가는 건 나도 말할 수 있겠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3년 안에는 가지 않을까요? 3년 안에? 슬금슬금 올라간다. 올해 당초에 송승재널리스트가 지난해 저희 블록미디어 블록페스타 행사에 나와서 추정했던 올해 말 전망치가 8만 3천 달러였나요? 그러니까 최소. 최소? 최소 8만 달러.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그래서 지금 7만 달러는 이미 한 달 전에 넘었고. 그렇죠. 그러면 그 추정치가 12월만 해도 작년에 되게 약간 멀게 느껴졌어요. 그렇죠. 그때 4만 8천 달러를 했으니까. 다 왔네요? 그렇죠. 거의 다 왔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8만 달러를 넘어서면 엄청나게 더 강한 상승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지금 비트코인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듯한 그런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6만 2천 5백 달러선에서 움직이고 있고 1시간 전보다 0.1%가량 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고 어제보다는 그래도 2.5% 오르면서 어제 오후에는 왜 이렇게 빠져? 이렇게 생각됐던 그런 장이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위태위태한 위치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점심시간이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잘 올려준 것 같아요. 잘 기회 살려가지고. 왜냐하면 어제 또 크게 빠질 수도 있는 흐름이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주시를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좀 올려줘가지고 그나마 좀 한숨은 돌리지 않았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해 주셨던 5만 9천 달러선을 정말 차트를 비트코인이 추종하듯이 딱 지켜주면서 거기서 튀어오르는 직전 목전에서 딱 오르더라고요. 차트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먼저 장기적인 사이클. 먼저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걸 보는 이유는 사실 저희가 이제 반감기가 지났잖아요. 반감기 지나고 이제 한 달 거의 다 돼가나요? 네. 그 시점에서 봤을 때. 잠시만요. 지금 화면이 화면 복제를 좀 요청해달라고 저희가 방금 전에 새로 앉으셨기 때문에. 화면 복제요? 네. 화면 복제라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컴맹이시라고. 첫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드릴게요. 됐습니까? 피디님? 이렇게 흐름 끊기면 약간 밥 먹다가 냉면 잘못 시킨 것 같은 그런 타이밍 되는데. 그러면 앞에 아무것도 안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사이클 먼저 한번 보도록 할 건데. 반감기가 사실 지난 지 지금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보는 이유가 사실 반감기 이후에 좀 상승을 기대하고 있었던 투자자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한 번씩 이제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 바로 오르진 않는다. 반감기가 됐다고 해서 보통은 일단 한두 달 정도 수렴 횡보를 통해서 저점을 다시 다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상승을 이어나가는 그런 형태가 온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때가 이제 반감기예요. 반감기가 진행된. 4월 20일. 이때가 반감기가 진행된 날이고 지금 반감기가 진행이 되고 나서 보면은 약 한 20일 정도 좀 넘게 지금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언급드렸다시피 한 달에서 두 달 정도가 뭐 이제 월로 치면은 5월에서 6월 정도까지는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곧바로 이제 크게 상승을 한다기보다는 좀 흔들 수 있다. 왜냐하면은 반감기 이후에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많으니까 그걸 이제 마켓메이커 관점에서 보면은 그대로 다 같이 데려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너무 버스가 많자니까. 너무 정답이 나와 있잖아요. 사람들이 하나의 정답만 보고 있는데 그럼 마켓메이커 입장에서는 굳이 그거를 맞춰줄 필요는 없죠. 그러면은 이제 기대감을 이제 의심으로 전환하는 단계. 이거 진짜 오르는 거 맞아? 근데 지금 주변의 커뮤니티들 보니까 이제 슬슬 그런 관점들이 보이더라고요. 일반 시장 참여자들의 인식 자체가 이거 상승장 이제 끝난 거 아닌가요? 라는 말도 있고요. 그리고 커뮤니티를 보면은 상승장이 올해 여름에 끝날 수도 있다는 관점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주변에 이제 체크를 해본 결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그렇게 이제 맞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생각하셔야 될 게 저는 결과적으로 오른다요. 올해 다시 상승 사이클 더 올해 상반기보다 훨씬 더 강한 하반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신에 5월에서 6월 정말 길어지면 7월까지도 되겠지만 이 1개월에서 길게는 3개월까지는 흔들 수 있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해두고 여러분들이 조금 너무 공격적이게 대응을 할 필요는 없다. 단기적인 대응은. 중장기적은 사실 조금씩 모아가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차피 시장 참여자들이 단기적인 흐름을 좀 집중해서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알아두고 여유 있게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조금 전에 이제 이현재 아나운서가 뉴스 보면서 전해드렸던 렉트 캐피탈의 반감기 이후에 사이클로 봤을 때 지금 오늘자로 일단은 하락이나 조정 사이클은 끝난다라는 그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건가요? 지금 저는 반감기 이후에 이제 한 달 거의 다 채워가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한 6월 정도까지는 조금 저는 열어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오른다고 해서 뭐 이제 막 추세전환이 다시 되고 이제 사이클 다시 이어나간다라는 거는 조금 약간 지금은 좀 조심할 필요는 있어 보여요. 당연히 물론 주요 저항선 돌파해주면 의미는 있겠지만 그전까지는 아직은 조금 막 들떠있을 필요는 없다. 네. 반감기로 인한 효과가 일단은 로지컬하게는 공급량이 줄었기 때문에 가격이 모를 거라고는 생각들을 하지만 그게 이제 마켓이란 측면에서 또 이제 시장을 조정하는 그런 기관이나 손들이 있잖아요. 이들 측면에서는 말씀 주신 대로 바로 가격이 올라가게 냅두지 않을 공산이 크다. 그래서 현재 약간의 횡보장 조정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아까 전에 말씀을 주셨지만 하반기의 상승장 특히 10월 불장을 최근에 트위터 같은 데 보면 예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10월이요? 네. 보통 근데 이게 사이클상 저도 이제 경험상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보통 9월 정도까지 흔들고 10월, 11월부터 이제 다시 추세전환을 시작해서 보통 그 다음 연도 1분기 있잖아요. 한 2월, 3월까지 알트코인들이 엄청난 폭등을 보여요. 이제까지 쭉 사이클마다 그래 왔어요. 그래서 일부 전망하는 사람들은 보통 알트코인들은 상승장 끝물에 폭등하기 시작한다라고 하잖아요. 저도 그거는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매 사이클마다 그래 왔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승장에 대입을 해보면은 뭐 마찬가지죠. 여름 정도까지 뭐 빠르면은 6월까지 마무리를 하고 비트코인이 먼저 오르겠죠. 오르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여름이 끝날 시점 그리고 가을로 접어드는 시점에 다시 또 한 번 살짝 흔들 거예요. 흔드는 과정에서 알트코인들이 또 뭐 이렇게 흔들리겠죠. 디스코 팡팡도 아니고 뭘 흔들어요. 거기서 이제 비트코인이 다시 연말까지 이제 오르는 추세를 좀 이제 만들어주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때 이제 알트코인들이 1월, 2월, 길게는 3월까지도 순환 매일가 나오는 거죠. 그럴 때는 과거의 상승장 보면은 아침에 이제 어떤 종목을 샀어요. 그럼 점심되면 7, 80% 올라요. 보통 그런 장이 폭등장이거든요. 그럴 때는 대체 어떤 코인을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되는지 물론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그때 좀 알려주시겠죠. 아유 뭐 네. 블록미디어가.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사이에 도리도리님께서 무려 20달러, 2만 원을 저희에게 쾌척을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사 먹도록 하겠습니다. 승승지 애널리스트 목 타신다 그러는데 맛있는 음료수 많이 많이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반감기 관련된 흐름을 좀 받고 이제 복마감을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주봉보다는 제가 일봉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왜 일봉을 보냐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이제 이평선이 EMA 31선, 61선, 91선 이 세 가지만 보고 있는데 제가 뭐 매주마다 언급을 드리죠. 적어도 추세가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려면은 캔들이 31선 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동안 최근에 계속 캔들이 이 31선 아래로 빠져 있었죠. 보면은 이 찐한 선. 지금도 아래 위치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직 단기적으로 추세 전환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에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사실 밟고 지금 그 종전에 지난달까지의 흐름처럼 밟고 올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약간 관전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나마 이제 좀 다행인 점은 뭐냐면 아직까지 이평선 배열이 정배열이라는 점에 대해서 조금 빠른 기간 내에 추가 상승이 나와서 31선 위로 캔들이 안착을 한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빠르게 추세를 다시 살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빠르게 추가 상승을 내지 못하고 다시 이 31선 저항에 부딪혀서 내린다. 여기서 다시 내려버린다. 그리고 이제 크게는 5만 9천 달러라는 주요 지지선까지 무너진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어떻게 되냐. 이 정배열인 이평선이 데드크로스를 내면서 역배열로의 전환을 시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5만 9천 달러가 다시 한 번 더 무너지면은 그때는 정말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빨리 비트코인은 31선 위로 복마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위에서 놀아줘야 돼요. 그러면은 안정적이게 좀 더 우리가 매수 전략을 취하는 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해도 됩니다. 근데 지금 그 전까지는 지금 현재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우리가 마냥 적극적으로 지금 매수 전략을 취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적어도 이 31선 위로 이제 안착하는 그런 복마감이 나와주면은 그때부터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지금 초록색 진하게 표현된 선을 보시면은 뭐 이거를 일종의 실크로다로 생각하시고 지금 차트의 막대기들이 그 위로 올라서서 거래가 되는 패턴을 그리는지 그걸 보시면 되는데 지금 아쉽게도 어느 순간부터는 밑으로 뒤집힌 상태로 지금 차트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 31선과 차트의 봉들이 이제 맞닿아서 다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추세는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보시는 측면이죠. 네. 과거에 이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은 과거에도 봤을 때 그런 순간들이 있었겠죠. 네. 요런 부분들 있잖아요. 지금 추세하고 가장 좀 비슷한 과거의 추세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시점이 어떻게 보면 이런 시점이에요. 지금 이때와 같은 시점. 왜냐하면은 2평선이 완전히 지금 밀착돼 있잖아요. 서로들. 그 시점에서 만약에 여기서 이탈이 되면은 이제 31 2평선, 단기 2평선이 데드크로스를 내면서 주가가 더 밀리는 거죠. 저점을 한 번 더 낮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굳이 매수를 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만약에 위로 마감을 했어. 그래갖고 매수를 한번 시도를 했어. 그런데 다시 빠지면은 털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빠르게 그냥. 어차피 제 가격으로 갈 테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다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기다려요.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다가 얘가 다시 빠르게 회복을 해서 이런 식으로 복마감을 하잖아요. 다시 이렇게 안착을 하죠. 그러면서 데드크로스를 냈다가 골든크로스 다시 내요. 그러면서 정배열을 빠르게 살려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정말 아무리 늦게 매수를 해도 이때만 매수를 했어도 우리는 그냥 안정적이게 매수 타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로 아직은 31선 위로 마감을 못했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위로 마감을 못하고 못 살려주면은 더 내릴 거예요. 계속 저항이 갈수록 더 압박이 세질 거예요. 데드크로스까지 이제 내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포인트만 좀 사실 생각을 하고 계시면은 대응하기는 크게 어렵지 않은 자리. 단기 대응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기로에 서 있는 자리. 그렇다니까요. 제가 항상 그렇지 않아요. 화요일 저희 AM 방송하는 시점이 항상 뭔가에 기로에 서 있거나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는 그런 지점에 있는 날이 많은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30일 이동평균선의 추위와 현재 봉들이 어떻게 스틱이 생기고 있는지 이거를 감안하시고 딛고 올라서는지 이거를 좀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새벽까지 해가지고 또 크게 올라가지고 이제는 좀 사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강조를 드렸고요. 한 번 정도 주의는 해야 된다. 네.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못 올리면은 다시 5만 9천 달러 테스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5만 9천 달러가 무너진다? 그때는 진짜 추가 하락이 나와서 저는 최대한 5만 2천 달러 정도 부근까지 또 추가 하락이 발생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주의를 하시면서 이게 올라서는지를 좀 보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그냥 월급자로서 계속 차트를 보지는 못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추세를 갈라서 봐야겠군요. 어떤 식으로 지금 투자를 좀 진행하면 딱 좋습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DCA 하시는 분들. 사실 중장기 관점이라고 하면은 저는 그냥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매주 월요일 아니면 뭐 그냥 매월 몇 일 이렇게는 뭐 지금 충분히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단기적인 그런 대응법이고 중장기로는 저도 결국엔 다시 오를 거다라는 관점이 저는 훨씬 더 관점이 비중이 높기 때문에 월급을 이제 적금들듯이 하시는 분들은 저는 뭐 계속 그냥 이어가셔도 좋지 않을까. 네 좋습니다. 일단은 정리를 좀 해보자면 현재 30일 이동평균선 말씀드렸던 저 진한 초록색 선보다 지금 차트가 그려내고 있는 이걸 뭐라 그러죠? 스틱, 핸들, 봉들 이 친구들이 지금 밑에 있는데 이게 밑에 있다는 것은 딱히 시장 상황이 좋지는 않다는 것은 분명히 보여주고 다만 이게 상승 반전이 어제 오후부터 되면서 다시 이거를 긍정적으로 플러스 반전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것이 어떻게 하루가 마감되는지에 따라서 오늘 혹은 하루 이틀 정도의 양상이 앞으로의 이 비트코인의 흐름을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5만 9천 달러선이 붕괴가 되면 이거 좀 힘들다. 당분간. 5만 2천 선까지 밀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가격 상관하지 않고 일정 우리가 원화를 통해서 사게 되는 DCA 방법이 리스크 해증의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차트입니다. 화요일은 항상 이렇게 뭔가 바뀌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오늘 늦은 밤 넘어가는 새벽에도 아마 제롬 파울 연준 회장 토론 일정도 있고 다음 날은 또 소비정률까지일 수도 있고 네. 매크로도 지금 뭐 이제 또 6월이잖아요. 좀 있으면 그러면 상반기 마감하고 하반기 전망들 나오면서 파울 의장이 그런 하반기 관련된 금리가 어쩌고 또 요새는 또 제닌 옐런까지 합세를 해서 재무부가 10월 9월에 또 뭔가 이제 큐티 축소? 이거 양적 축소를 다시 완화하겠다. 그러니까 돈 풀겠다는 얘기죠. 비투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기도 하면서 그래서 10월 호장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긴 한데 아무튼 비트코인은 최근에 한 달 가까이 힘든 모습 보입니다. 마지막 7만 달러가 한 달이 넘었더라고요. 그렇죠. 꽤 오래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힘겨워하고 계시는데 아무튼 ETF도 엮여 있기 때문에 같이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